사무엘상 19장 사울은 자기 아들 연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왕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이야기해 주겠네 연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었고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왕께 큰 덕이 됐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장소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하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연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하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연하단은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전처럼 사울을 섬기게 됐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다윗이 전장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찌르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사울이 자기 집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을 때 여하께서 보내신 악한 형이 사울에게 내렸으므로 다윗이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꽂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벽 쪽으로 창을 던지는 순간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은 틀림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갈은 다윗을 창문 아래로 달아 내려보냈고 다윗은 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리고 머리맡에는 염소털을 덮어놓은 다음 겉옷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그가 지금 몸이 아프시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 다윗이 아픈지 보고 오라며 말했습니다 그를 침대에 누인 채로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 침대에는 머리에 염소털을 씌운 우상만 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도망치게 했느냐라고 말하자 미갈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지게 나를 놓아주시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죽이겠어 하고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나여서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남아에 나여서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언자들의 무리가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서서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들도 예언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친히 나마로 갔습니다 그가 세고 있는 큰 연못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묻자 누군가가 남아에 나여서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남아에 나여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여서에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사울은 옷을 벗어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닥의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다윗은 남아에 나여서 도망쳐나와 요나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에 이보게 내 아버지는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내게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지 않는가 그분이 그런 일을 내게 숨기시겠는가 절대 그러실 리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무척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당신의 생명을 놓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게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돼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거기 가지 않고 내일모레 저녁까지 들에 나가 숨어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다윗이 집안에 매는 제가 있어 급히 자기 고향 배들 내매 가야겠다고 부탁해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만약 잘했다고 하시면 내게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럭 화를 내시면 왕이 나를 해치려고 작정하신 걸로 아십시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 앞에서 나와 의형제를 맺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당신이 직접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굳이 당신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걸세 내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칠 생각을 조금이라도 비치신다면 왜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다윗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화를 내신다면 누가 그것을 내게 말해주겠습니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들판으로 나가보세 그들은 함께 들러갔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하겠네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 마음을 떠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보내 알려주겠네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 자네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지 않다면 요하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다 받겠네 요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요하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극료를 베풀어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요하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달리세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지방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요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로니 자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왕께서 분명 찾으실 걸세 모레저녁 중에 이런 일이 시작됐을 때 자네가 숨어있던 애세 바위 옆에 숨어있게 내가 관약을 마치는 척하면서 세 개의 화살을 그 곁에 쏘겠네 그러고 나서 한 소년을 보내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느라 하고 말할 걸세 그때 만약 내가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느라 하고 말하는 요하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자네는 무사할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만약 그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자네는 자네의 길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려는 뜻인 줄로 알기나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약속한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의 영혼이 증인이 되실 걸세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게 됐습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은 늘 앉는 벽 쪽 자리에 앉았고 반대쪽에는 요나단이 그리고 사울의 옆에는 아브넬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곤 의식을 치르기에 정결하지 못한 게 분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곧 그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 세 아들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런구나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렘에 가게 해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베들렘 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형이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면 형제들을 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 세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이 세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오느라 그 놈은 죽어야만 한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사울은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므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한 소년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 내가 쏘는 화살들을 찾아오느라 소년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소년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소년이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를 쯤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거라 소년은 화살을 주워 요나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소년에게 자기 무기들을 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것을 성에 다시 갖다 놓아라 소년이 가고 난 뒤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이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잎길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잎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 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곤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강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0편 146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여호와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는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어? 시오나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흘이 있으신 pedir